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4일 목요일 저녁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 대미를 장식해 주실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미국 주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대학 강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되겠죠? 누린다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죠 근데 미국 주식을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뭐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뭐 생각하게 한 몇만 분 듣지 않을까 소모 크게 잡아서 네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야 하죠 네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제가 이제 시황을 거의 못 맞추거든요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 아 그래요? 네 오늘 괜찮다 좀 더 버티면 좋을 것이다 얘기하면 사람 짜증나죠 근데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시황을 잘 안 보거든요 솔직히 첫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는 이제 제가 꿈꾸는 그 이 시장에 대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환경이 뭐냐면 보통 국내 주식 쉽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삼성전자다 SKRS다 쉽게 얘기하는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하고 또 찾아보고 막 잘 모르거나 답변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푸름이 생각하시기에 증권사 해외 글로벌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몇 종목을 그냥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알고서 찾아보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종목이요? 이 종목이 이런 이런 거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정푸름이 말씀 쭉 하시는 것처럼 뭐 그러면 저도 한 30개는 하니까 그분들은 한 200종목씩 하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S&P 500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최소한 뭐 하는 기업이다 자세히 실적 깨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 국내 주식은 말입니다 아마 여기 증권사 계시는 분이 혹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아시거든요 거의 다 거의 다 아는데 이게 좀 시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일단 기업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기업 아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걸 좀 저는 목표로 삼고 한 500개 종목을 다 깰 수 있을 정도까지 누가 개인들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증권사 직원분들이나 좀 이 업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끌어 가야겠죠 근데 이제 좀 그게 좀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고 일단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공부가 좀 덜 돼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종목 같은 거 쉽게 알려드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짧고 해서 별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쩌면 시황보다는 제가 종목 위주로 말씀 드린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좀 양해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답답하셨군요 아니 많이 답답했다기 보다는 답답하신 게 뭐 어떤 거죠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런 거 좀 같이 얘기하고 종목을 같이 좀 언쟁이라고 하면 좋지만 뭔가 좀 토의하면 좋은데 서로 이 종목 어떻다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구체 금리가 올라간다 인프레이션이 올라간다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코멘트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막상 기업에 대해서 매크로는 다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현재 지금 어려운 국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좀 역부족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장답답 선생님 준비된 내용을 한 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상황을 좀 먼저 나눔 뻘쩍 깨우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제 강의를 들으시라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결론은 그런 얘기도 돌아 돌아 힘들게 왔네요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제 시장을 맵을 갖고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2일과 3일 차의 거래가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붉은색들이 똑같이 다시 한 번 붉은색이 나오고 3월 2일과 3월 3일 거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박스에 시가총의 큰 종목들이 붉은색을 띄고 있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빅테크들이 굉장히 순환을 겪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테슬라가 국내에서 약 12조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엄청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12조요? 아마 13조까지 가지 않았을까 아우 그래요 그 정도니까 그 1등과 2등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테슬라에 투자 없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1등이 그냥 테슬라예요? 1등이 테슬라고요 2등이 애플인데 애플이 한 5조 원 되나요? 완전 격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하루하루 변동폭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죠 그다음에 걱정도 하시고 초반 들어가신 분들이 그래도 걱정 없으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좀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겠다 이제 포모라고 해서 피하고 미싱아웃을 놓친 거를 두려웠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 겨울부터 올 초에 막 사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지금 마음 걱정이 크신 거죠 그러니까 막 700불, 800불 이때에 가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1000달을 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스러우신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빌렸다든지 대출받은 돈이다든지 첫 번째 아니면 옹팡 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든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신 분들까지 제가 다 걱정을 덜을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몇 종목 갖고 있다 내가 내 돈이다 난 기다릴 수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요? 일단 지금 나와주는 이 종목들이 제가 왜 걱정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애플, 아마존, MS, 구글 이런 거거든요 테슬라 이드 종목이 빠지는데 지금 어렵죠 그런데 이드 종목이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냐 투자금을 내려서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성장주의에 대한 우려가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주의에 우려가 하는 게 계속 1년 내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당장 일본 실적이 발표된다고 그러면 역시 실적이 맨 앞에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빠지는 거를 충분히 회복 가능한 종목들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거나 빅테크 쪽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걸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대충 빅파이브 종목들을 대충 한 10위 안에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크신 건 이해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봤고요 그다음에 업종도 보게 되면 딱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싫어하고 가장 보유하지 없는 업종만 올라갔습니다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 산업재 업종 다 이게 구경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건데 경기 민감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는 에너지는 진짜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죠 금융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습니다 산업재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좋은 종목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도 다 씌워가는 그런 구간이고 백신 업종이 빨라지다 보니까 일상으로 된 복귀 아니면 경제 재개 이런 것도 꿈꾸고 있는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진짜 의외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의 강세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에너지요? 네, 에너지가 올해 지금 엑스모빌이 말입니다 1월과 2월과 두 달 사이에 35%가 올라왔으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에너지, 금융, 산업재가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나의 보여주는 단점의 시장의 모습인데요 S&P 500 지수가 어제 5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이는 8개 종목들이 25포인트 절반을 빠지는 거에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8개 종목이 10개 S&P 500 종목 중에서 250여 개 기업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뭡니까? 애플, MS, 아마존, 테슬라, 페이팔, 알파벳, 엔비디아, 알파벳, ACG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서 빠져서 시장의 절반을 빠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을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보유 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락을 이끌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나와준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모습인데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통 빠지면 보통 4, 5%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이해하겠지만 지금의 빠지는 모습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이 부질하다든지 전망치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있다 그러면 어제 얘기한 건데요 조금 이따가 오늘 아마 오후쯤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버즈가 어제 얘기했던 거 있죠 아마 정프로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얘기했는데 베넥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 센티먼티 ETF죠 버즈요? 네, 버즈 혹시 가수 버즈 얘기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대 기억이 그렇죠 가신가요, 그 노래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버즈가 아니고 이게 심볼이 버즈인데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매치를 통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포지티브한 기사가 올라오면 좋은 기사가 올라오면 그거를 AI가 발굴해서 이 종목을 담는 겁니다 별게 다 있다, 진짜 이게 어제 제가 얘기한 것은 오늘 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상장할 건데 그 종목을 제가 오늘 오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졌다든지 투자계인이 올라갔다,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그런 아주 좋은 기사가 나온 것들을 AI가 24시간 움직여서 발굴한 다음에 시가총의 큰 종목에 75개 기업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제 성과를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을 한 2배 이상 이기는 S&P 500을 3배 이상 이기는 그런 지수가 그런 걸 보였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살 겁니다 물론 오늘은 방송상에서 못 사겠지만 사고 싶을 정도가 굉장히 관심이 큰 건데 어쨌든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제가 전체 종목을 다 오픈할 건데요 가장 많이 포함한 게 드래프트 킹즈입니다 이게 버즈에서? 네, 스포츠 도박 회사죠 아, 그래요? 네, 스포츠 토토 이런 회사거든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실적 전반적인 실적의 내용이 아니고 실적이든지 현재 굉장히 유망한 기업 이런 것들을 다 발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무조건 실적이 완전 좋고 저평가 된 이런 게 아니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가 트위터가 뽑혔고요 세 번째가 포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어메니카 열라인 항공주가 뽑혔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AMD, 넷프리스, 테슬라, MS 그다음에 화이저, 플러그 파워, 보잉, 펜내셔널 게이밍 이것도 도박 회사입니다 디즈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레스트, 노박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진 갤러틱, 준비디오가 쭉 있어서 대부분 여러분들 아는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전체 75개에 포함된 겁니다 75개 종목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이 지금 이제 추이하고 우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 75개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상장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부분 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냥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다 좋은 기사가 나오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수익이 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제 보여드린 바에 의하면 상당히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상장한다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잠깐 봤지만 니콜라도 보였고요 아까 그 다음에 쇼피파이도 보이고요 상장 안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는 거는 상장 전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상장 전에 그렇게 한 거죠 이분이 나스닥 두 배를 이겼다? 네 상장 전에 이분이 실제 일부 기업에 투자했어 자기가 한번 투자해보려고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펜내셔널 게이밍에 투자했는데요 이분이 1년 만에 4배를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걸 오늘부터 운영이 되면 사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좋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딱 이해가 되는 네 그러네요 왠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될 것 같은 느낌 한번 버즈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고 오늘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가는 거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이 다 포함됐다는 거 보시면 좋습니다 버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스노우 플레이크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한 20위권 내에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스노우 플레이크 네 스노우 플레이크 이미 버핏도 보유하고 있고 세일포스 닷컴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좋은 기업인데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가장 인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래 마이너스 17센트였는데 0.17이었죠 근데 0.70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이 확대됐습니다 적자가 0.17에서 0.70이면 마이너스 주당이요? 네 그게 몇 배입니까 이게? 한 4배 정도? 4배는 좀 안 되긴 하죠 그 정도까지 적자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늘 얘기하지만 손실이 커진 것도 커진 거지만 다음 매출 전망치를 또 낮게 잡으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았고 전망치까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노우 플레이크가 여러분들 조금만 더 빠지면 이게 스노우 플레이크에 대한 주식의 차트인데요 이때가 상장 전이었고요 상장할 때였고 조금만 더 빠지면 상장할 때까지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올라갔던 걸 다 뱉어내고 주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스노우 플레이크 보유하신 분들은 실적에 대한 여파라고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일들은 이런 걸 일어날 때는 일단 내가 좋아하지만 장원석 보험자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3개월 동안은 그냥 쉬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겠죠? 미국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한 번 안 좋다고 나와주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천지개백할 기사가 나온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주가가 옆으로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찌 가나 보시면 되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적자 폭이 엄청 커진 거거든요 이렇게 커진 거는 지금 뭔가 경영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해치펀드가 오늘까지 발표한 바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해치펀드가 최근에 에너지하고 금융업종을 1년 중에 최고치로 매수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올라가는 폭인데요 금융주가 하늘색이고요 딱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노란색 에너지인데 둘 다 고개를 들고 있으면서 가장 빠르게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올라가는 게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치펀드가 해치펀드 역시 지금 로테이션을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경제 재개를 염두에 두거나 뭐든 간에 지금은 금융하고 에너지를 담고 있다 지금 산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판단들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는 에너지하고 금융이 쭉 시작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금융업종은 대부분 종목에서 사상 최고치에 와 있는데요 저는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업종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마 듣기 싫으실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금융업종 에너지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으시는데 올해는 보유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엑승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기술업종이 올해 기준에서 해서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0.46%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올해 다 올라간 걸 다 통해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부터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 정도로 많이 빠졌고요 기술업종이 그런데 에너지는 올해 31%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금융이 13% 쉽게 얘기해서 S&P 500이 2% 올라갔는데 엑승법이 37% JP봉호체스가 20% 올라가면서 실제 지금 에너지하고 금융이 자꾸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조금씩 매수하는 게 어떨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리오틴토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리오틴토라고? 철강, 영국의 철강 회사죠 철강 회사예요? 여기가 배당락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오늘 배당락 들어갑니다 오늘 배당락? 어떻게 갔습니까?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까? 좀 빠지죠 작년 댓글에 좀 많이 올라오길래 댓글에 올라오길래 좀 여쭤보는 게 좋은 일단 시작하면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리오틴토는 그래서 일단은 철강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재, 산업재, 금융, 에너지 같은 것들은 일부라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너무 기술점이 있는 분들은 조금 포트폴리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해치가 별로 없어요 해치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고점에 잘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30% 파신 다음에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저점에서 잘 매수하시면 좋아요 저점에서 매수하실 때는 실적이 좋지만 최근에 많이 빠진 걸 매수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럴싸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가 고점이냐 언제가 저점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그러니까 문득거리게 얘기하면 되게 맞는 얘기지만 실제 개인들이 실체를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종목을 더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해치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무 테크 쪽에 있다고 그러면 아까 에너지 같은 것도 담고 금융도 담고 재미가 없다는 걸 떠나서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담는 것도 하는 해치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이 사실 채권을 하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TV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를 현금 보유하라고 하고 남아있는 현금을 갖고 나중에 덧빠지면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결과치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얼마나 빠를지 누가 압니다 오늘부터 당장 반등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첫 번째 투자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KBWY라고 하는 연배당 10%짜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ETF 그런 거 들어가시면 좋아요 지금은 연배당 10%예요? 제가 다 얘기해서 다 아십니다 이분들은 그겁니다 리치 업체인데요 조그만 리치 업체 조그만 중소 소매점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약간의 백신 때문에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하거든요 지금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또 한 가지 배당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니면 배당 받는 거고 아니면 주가 올라오면 차익 먹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런 정보가 좋다는 거 콕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도 제가 오늘 한 분을 약간 도와줬는데 정 무서우면 KBWY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분이 보니까 배당을 꽤 받겠더라고요 돈이 크니까 배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1년 10%면 월받아 들어오거든요 그럼 월로 쪼개면 꽤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팰런트를 사든 어차피 내가 배당받았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연습을 하다 나가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미국 취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마 주가 때문인지 한 6.8% 정도 내려갔답니다 네 대단하게 포함되는 겁니다 좀 이따 시작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봐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입평고 체크스가 채권 금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채권 금리를 봤을 때 언제 금리에서 할 수 있느냐를 봤는데 어제는 결과는 뭐였냐면 2024년에 첫 번째 금리 이상 할 것 같다 상황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오늘은 그게 아니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1,500명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올해 채권 금리가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지 물어본 거죠 얼마나 올라갈까 물어봤더니 다수의 분들이 1.25에서 1.75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사이에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1.4 정도 나오나요? 1.4% 나온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게 나오죠 1.4에서 1.5 사이 그렇죠 그런데 1.75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다수가 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 73%가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1.5에서 2%까지가 10%가 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원 중에 3%가 17% 그러니까 대부분 답들이 1.75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1.75까지는 한번 각오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제는 올라가면서 장이 빠졌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숫자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아마 1.75까지는 충분히 시장이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물어봤습니다 주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얼마나 나오면 되겠냐 10년물 국채금리가 봤더니 답이 70% 사람들이 대략 2.5%가 찍으면 그때는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2.5 밑에까지는 설령 1.5 무너지지 않고 조정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2.5%까지 간다고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2.5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죠 2.5는 극단적으로 보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접종이 빨라지고 경제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빠르게 또 부양책이 나온다고 그러면 추가 부양책이 여러 번 나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5까지는 다 생각을 하고 있다 너무 놀라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주요한 내용인데요 모건 스탠이가 예전에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너무 폄하했다고 반성했지 않았습니까 10달러 얘기하다가 그래서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일단은 테슬라가 안 되는 이유를 이번에 포드에 머스택 마하 2 기종을 갖고 와서 이게 잘 팔린다 현재 이게 딱 지금 테슬라하고 비교 모델이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머스택 마하 2 마하 2? 네 마하 2 안 샀어요 저는 그렇겠죠 안 사셨겠죠 이게 한국에 파나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대략 가격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비교한 걸 비대로 보고 왔는데 약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보통 전기차의 1등 기업이긴 하지만 마감지라든지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수납공간 이런 거 보면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포드 같은 게 참 잘 만들었나 봐요 차 타게 되면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표의 보고서의 내용처럼 테슬라의 미국 점유율이 작년도 81%에서 현재 69%를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등에 봤더니 포드에 머스탱 마하 2를 구매하고 있더라 아 이게 그렇게 잘 팔려요? 네 잘 팔렸네요 엄청 잘 팔린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게 리스트 자료인데요 딱 나온 것처럼 현재 2월달 매출을 보게 되면 머스탱 마하 2가 현재 테슬라 전기차의 부분들을 뺏어가고 있다 이거 기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 보게 되면 지금 어차피 경쟁을 붙였는데 똑같은 사양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업비슷한 사양 중에서 이걸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기차의 대부분은 일단은 이 머스탱 마하 2를 구매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쁘게 나왔네 보니까 차요? 네 그렇죠 이쁘게 나왔고 저는 포니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마크 보고 포니요? 포니에 포니라니? 예전에 아 포니죠 조랑말 조랑말 이 마크 포니 아닙니까 과거에? 아 이거 포니랑은 얘는 좀 역동적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니 비스무리 하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하여간 이 차가 상당히 탄 분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차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거의 한 10% 이상의 점유율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미 13번의 각 지역마다 가격을 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장 일부 중지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물론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는 칩부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보게 되면 테슬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오늘도 아마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보고서 때문에 이 보고서 때문에 별로 주가가 재미없어 보이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내놨을 때 과연 테슬라의 지금의 절대적 위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모델 Y도 판매가 중재된 것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트림 제가 저번에 물어봤잖아요 여쭤봤지 않습니까? 차가 틀어졌다든지 문짝이 이음새가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내연기관 차가 잘 만들잖아요 그런 거에 약간의 뭔가 차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되면서 약간 테슬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타본 다음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잘 만드니까 포드가 잘 만들겠죠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이런 점유를 뺏어간다는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라고 하면 한번 요거는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ARKK가 여러분들 이게 ARKK라고 하는 아크 네 아크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ETF거든요 소위가 하면 혁신을 꿈꾸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요즘 아크 분위기 안 좋다면서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섯 번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작년도에는 45% 하락도 있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는 18%, 15%, 12% 가다가 이번에 22%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졌네 그래서 보통 20% 이상이 되면 보통 베어마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ARKK가 베어마켓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라마 약간의 좀 우려를 좀 막아주는 게 보통 100일 선은 안 보고 있는데 이미 50일 입형으로 뚝고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딱 걸려있는 게 100일 입형선에 딱 걸려있는데 여기서 한번 지지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봤더니 최근 10거리를 동안 7일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제 6% 빠졌고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RKK가 탑10에 들어가 있는 많은 보유하신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와 함께 굉장히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좀 이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이거 뭐 돈나무 누님? 뭐 이렇게 별명이 그렇잖아요 돈나무 누님인가요? 캐시우드가? 네? 캐시우드 별명이 돈나무 누님인가 그랬잖아요 아 캐시우드? 네 캐시우드입니다 돈나무 누님? 근데 이제 그 정도 별명이 있었던 분인데 별명이 좀 태삭할 정도까지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 보면 ETF가 이 정도 하다기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별도성이 있는 종목들 어쩔 수 없이 순위를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22%에서 멈추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 골드막사스가 또 인플레이션 예측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이면 10년에 국채금리가 2.5%가 가능하다 2.5?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충분한 이유를 들었어요 부양책이 한 번 더 나온다든지 돈이 또 부러지는 거죠 그다음에 집단 면역이 된다든지 여름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경제 제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돈 막 쓰고 거기다 나라에 돈을 준다고 그러면 나라에 돈 주죠 돈 쓸 수 있죠 그러면 2.5% 충분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연말이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이렇게 2.5% 가게 되면 연준의 어떤 책임감 연준의 어떤 대처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연준이 제외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2.5%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0분 살짝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딱 31분에 보려고 했거든요 그거 맞춘 것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맞추신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된 거죠 자 이제 좀 이따가 또 기사도 봐야 되니까요 S&P500은 출발 상황이 0.04% 강부압 출발입니다 다우가 0.2%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라스닥이 오늘도 빠지는 소폭 빠지고 약부압인데 어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와지고 있고요 한 가지는 오늘 나왔던 기사가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원래 예상치는 73만 건 예상했는데 73만 5천 건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한 번의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좋았으면 시장이 올라갈 텐데 그런데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은 이렇게 했으나 후반에 가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니까요 오늘은 한번 또 틀릴까 봐 희망과 전망을 헷갈리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희망인 거죠? 네 희망입니다 자 리오틴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어제 리오틴트가 끝난 가격이 90달러였거든요 딱 90달러? 네 90달러였는데 90달러라고 그러면 배당량이 들어가면 원래 정확히 계산하면 86달러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6달러에 출발 못하고 지금 86달러에서 더 빠진 그런 모습을 출발한 거죠 여기에 배당량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배당량이 들어가면 배당만큼은 가격을 빼버리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얼마나 회복할지만 원래 이제 90달러라고 그러면 어제 종가까지 얼마나 회복할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제가 이제 매일 봐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간략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피곤하시지만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피곤하죠? 정프로님 우리는 피곤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2만 분 넘게 보고 계신데 우리가 필요할 권리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럴 권리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열심히 할 의무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창도장님 네 정신 바짝 차려주시고요 소프트웨어 기업 옥타가 있거든요 옥타 옥타 이름이 옥타인데 여덟이라는 뜻이죠? 네 옥타가 있는데 이번에 오스제로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합니다 이 회사가 우리 정프로님 좋아하시는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거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오계 광고? 고객 관계 관리 고객 관리? 네 CRM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시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업체인데 CRM? 네 CRM 그런 회사인데 일단은 이거를 6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옥타가 그리 아주 우량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65억 달러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진짜 시장이 깜짝 놀라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한 10%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인수하더라도 좀 애지간한 기업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 시장에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실적도 좀 안 좋은 게 있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인수 자금이 큰 회사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칩 설계 회사죠 마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칩 설계요? 네 칩 제조 및 설계하는 기업인데요 마블 테크놀로지 도박 관련 중인가요? 반도체 칩이죠 아 반도체 칩 보통 칩이라고 보면 반도체 하나? 아니 칩 감자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칩을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런 칩을 생각하시는 칩 삼아도 있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런 칩을 생각하시다는 칩이 물론 이건 이제 반도체 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망했다고 했는데 뭘 실망한 거냐면 전망치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은 반도체 칩 부족 있지 않습니까? 칩이 많은 부족하죠 칩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한 거죠 네 쇼티지인데 원래 반도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아 그럼 빨리 돌리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하시는데 아 돌린다고 돌아가지 않죠 그 반도체에 대한 생산 공정을 늘리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미 마블은 그냥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다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이건 얘기하면 안 좋은 건데 그냥 얘기해버리니까 아 그럼 주가 안 좋겠네 하면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약간의 보통 반도체가 좀 부족해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는 바람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J 홀세이라고 하는 소매점이 있는데요 BJ? 홀세이? 네 우리 업체인데 모르십니까? 아 BJ요? 네 BJ 뭘 생각하셔가지고 BJ 하면 나 아프리카 생각이 나 그런 기업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제가 색깔이 칠해지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뭐냐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기사예요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건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제 강의에 들어있거든요 실적주 두 번째 강의 한 15분 지나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볼 때 이번 분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이 언인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되니까 뭐냐면 주식은 원래 미래가 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아예 좋다 안 좋다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보고 이건 안 됩니다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래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회사 CNN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특정은 잘 나왔는데요 잘 나왔는데 전망체가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에 3%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빠지고 있고요 디즈니가 있는데요 디즈니 소식이 나왔는데 디즈니 북미 쪽에 있는 디즈니 스토어 디즈니 네 디즈니 스토어가 보통 뭐 파는 거 있잖아요 인형도 팔고 이런 거 이런 거를 60개를 지금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아예 닫은 거죠 알바비 돈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300개가 있는데 전 세계 지금 북미 쪽에 있는 60군데만 약간 문을 닫는 걸로 이렇게 진행한다니까요 주가는 좀 안 좋겠죠 아까 시간에서 1%가 빠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지휘 소식이 나왔는데 지휘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복합 기업인데 안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휘가 최근에 항공기 엔진도 많이 만들거든요 항공기 엔진이요? 네 항공기도 만들죠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데 그 이제 모글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이제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에 대한 비행을 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지휘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올라간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프 주가를 13에서 17로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휘의 에비에이션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항공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존은 이건 뭐냐면요 내셔널 풋볼 리그를 리그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만 보여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독 계약이겠죠 단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점으로? 독점 중계? 한다고 얘기 중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대략 1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풋볼 중계 단독으로 10억 달라고 하니까 보시면 페이가 10억 달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원빌리언 엄청난 비용을 주고 나서 가져와서 여기서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마존이 이거는 쿠팡한테 약간 아이디어 차용한 거 아닙니까? 쿠팡이 뭐 합니까? 쿠팡이 왜 손흥민 경기인가? 아 단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쿠팡 플레이에서 해주잖아요 그럼 뭘 좀 같이 공유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요 아 이건 돈 받았었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쿠팡이 진짜 그럼 돈 엄청 들어갈 텐데 그 돈이 어디서 날지 모르겠네요 쿠팡이요? 네 쿠팡 지금 미국 상장하면 그렇죠 자금이 또 모르니까요 자 스노우 플레이는 아까 말씀 드렸고요 스노우 플레이가 어쨌거나 지금 적자폭이 커지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적자폭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예의주시하시면서 실제로 좀 최소한 적자폭이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커지는 모습은 안 좋은 거니까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월마트가 플립카트라는 인도에 있는 똑같은 온라인 기업이 있어요 플립? 네 플립카트 플립카트? 플립카트라는 인도에 있는 아 플립? 네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미국에 상장을 시키는데요 그냥 상장이 아니고 스펙을 통한 상장을 스펙 상장 스펙이 핫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본다 하니까 이게 월마트가 보유한 회사거든요 만약 된다 그러면 월마트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수익이 상당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상장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해 주신다면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에요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스펙으로 상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향후에 다른 회사가 MLM을 통해서 다른 기업으로 상장하려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니콜라라든지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들 다 스펙으로 상장하는 기업을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런 기업들이 핫하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그러면 돈을 못 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리오팅토는 여전히 한 2%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2%가 그냥 2%가 아니고 아까 배당락이 들어간 거 2%니까요 이게 오늘 그냥 보아까지 올라가면 최소한 배당 받은 만큼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원가를 모르게 생각하게 되면 90달러를 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0달러를 원가로 생각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시장은 상승이 좀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P500, Dow, 나스닥의 0이 0.4에서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테슬라도 1%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엔비디아도 현재 0.19%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모빌이 오늘 또 3%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느낌이죠 여러분들 쉽게 가는 종목들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 한번 받으면 쭉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마존도 1% 올라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풋볼 리그를 물론 단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거기서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존 프라임 영상을 보는 회원들은 간절히 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만 하기를 그런 거 나중에 기사를 더 결과를 보시면 좋은데 제가 결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월 4일 목요일 이제 밤 11시 40분을 좀 지났습니다 42분 정도가 됐고요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뉴스 그리고 관련 정보들 차분하게 또 모아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매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인사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정 프로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해줬습니다 딱 갔습니다 그냥 가실 때 되니까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하나 우리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정말 그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 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진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 제가 지금 올해 142회인가요? 오늘 그런데 142회 하는 동안 한 번도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딱 보면 알죠 그냥 이게 뭐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한 거 그냥 거기다가 사진 하나 붙여서 갖고 온 건지 일일이 그걸 다 타이핑을 하시면서 사진 위치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어? 야 어떻게 하시죠 그걸? 보신 것처럼 상도장님 정 프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눈을 감으니까 오히려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네 다 보입니다 제 눈에 누가 기침을 하였는지 그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관심법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오늘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아마 방송 중에 초반에 방송이 좀 원활하지 못하게 흘러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쁜 진심의 사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 순간 노력을 합니다만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하고요 그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곧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